세계의 실제 생존 스토리가 여기에 있다. 산자의 법칙. 제 5장. 사진 한 장이 살린 소녀. 전 세계 60억 인구의 히로애락이 살아 숨쉬는 추억의 사진들. 행복한 순간을 남기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이렇듯 사진으로 승화됩니다. 그런데 손바닥만한 이 사진 한 장이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실험은 영국의 어느 한적한 마을에서 일어납니다. 늦게 얻은 쌍둥이 소피와 몰리 덕분에 하루하루가 행복하기만 한 데이비드와 트레이시 부부. 이때 데이비드가 내놓는 깜짝 선물이 있었으니. 이것은 출장길에서 온 쌍둥이의 새 옷이었습니다. 이거 좋아? 와, 이것은 앤젤이.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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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젤이. 부부는 딸들이 새 옷을 입는 기념으로 사진을 찍어주기로 했습니다. 아름다운 앤젤이. 아름다운 앤젤이. 새 옷을 입고 신이 난 소피와 몰리. 아름다운 앤젤이. 쌍둥이 자매는 눈부시게 환한 술을 지은 연신 호주를 취하는 것. 바로 그때, 무언가를 발견한 트레이시. 왜? 뭐해? 뭐해? 트레이시는 금세 안심하고 다시금 사진 찍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분은 며칠 전 찍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어여쁜 딸들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들의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던 중.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사진 한 장. 그녀는 사진에 나타난 소피의 이상 현상을 보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잘 찍고 놀았는데. 한시도 지체할 수 없던 부분은 소필을 안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고.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는데 그 결과. 충분히 병원으로 향해 진찰을 받았다. 진짜 지금 한 장. 어떤 장면을 받았나. 이 병원으로 향해 진찰을 받았다. 이건 병원으로 향해 진찰을 받았다. 이거. 청천백력 같은 의사의 말에 멍해진 두 사람. 우리의 일에 대해서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지금 일이 있을 뿐이야? 지금 일을 수 있는 것이지. 저희는 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더 기다려야 합니다. 부부는 마치 대한들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서운 것인가? 평소 그렇게 씩씩하고 건강하던 소피가 암이라니. 그때 소피가 사진 덕분에 살 수 있었다는 의사의 말 즉 소피의 암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건 온전히 이 한 장의 사진 덕분이라는 것이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다면 소피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던 사진 속 이사의 현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신기한 상황입니다 사진 속 소피의 어떤 무엇인가가 생명을 살렸다고 했는데 이 현상은 무엇일까요? 아니 저희는 흔히 사진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왜 눈이 시뻘겋게 나오는데 불나고 이러는 것밖에 없는데 일단 뭐 나올 수 있는 건 해봐야죠 네가 좀 한번 해보세요 우리 김종인씨가 이번에 한번 문을 열어줘 오늘도 뭐 하나도 맞췄겠다 뭐 부담 갖지 말고 좁혀봅시다 우리 일단 제가 좁혀볼게요 하나로 사진 나올 때 가장 흔히 나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때 조사하지 말고 사진 나올 때 보면은 꼭 친구들 보면은 한 아이가 눈이 이상해요 그렇죠? 그 눈에서 보면은 꼭 빨개요 그래서 애들이 보면 얘만 왜 이래 귀신이 붙었나 봐요 어렸을 때 많이 뵙는 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알고 봤더니 정말 안 좋은 병이었다는 거죠 아 정말 슬픈 일인데 이거 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경험이 한 번씩 다 아니다 다 암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맞았나? 맞아요 맞았나? 맞았나? 그래요 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거는 김종인씨가 이야기한 거 거의 근접하기는 하지만 색깔이구나 사실 전 국민이 다 암에 걸렸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상태는 암인데 암을 의심할 수 있는 것이 색깔의 문제입니다 색깔을 굉장히 여러 색깔 중에서 하나를 고르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최근에 좀 이제 이뻐지시기 위해서 써클렌즈 끼시면서 두드러지게 무슨 색깔로 하시면 조금 더 이렇게 눈을 좀 크게 하고 이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다 아니죠? 우리는 검정 없잖아 하얀색 회색이지 그렇게 형형색색 너무 이쁜 색은 또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회색 회색 회색이나 묻힙니다 형님 회색으로 하면 회색이에요 요즘 팀워크 좋아요 이렇게 단합해서 짜증을 내버렸다 이건 드라마를 할 때 그런데 이 환자의 병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입술 색깔을 분장을 하거든요 여기를 이제 푸르둥둥하게 해서 회색 칠을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건강이 나빠 보이는 듯한 분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도 회색 눈 흰 동작은 이제 검거나 보통 이제 브라운인데 그게 이제 회색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 파란색인데 검정색이 되면 무슨 영어로 하죠? 그레이 아이즈 Thank you very much 그레이 아이즈 왜 Mick 흰색 색깔이 흰색 흰색이 아니네 흰색이 아니라 흰색이 아니에요? 검정색 네가 검정색 이제 나가봅 검정색 검정색이 눈 다 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눈동작을 감아야지 예쁜 거 아니야?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김종민 씨가 거의 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김종민 씨가 외국 아이들 얘기했거든요. 근데 원래 외국 아이들은 눈이 파란색 한국 사람이랑 다르게, 동양이랑 다르게 파란색 사진을 찍었더니 한 아이가 눈이 검은색이 나온 거야. 흑백이! 그랬더니 그걸 보고 깜짝 놀라신 거죠. 눈이 검은색으로 나와서 검져. 우리는 검지 안 해? 외국아이 영국은 외국아이니까.